안녕하세요. 수고마음에 담다 수단켈리입니다. 오늘은 벚꽃이 벌써 활짝 만개한 따뜻한 봄날이었는데요. 한 주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길 소망합니다. 그럼 저번식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. 신명기 6장 5절 말씀. 아멘. 그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훌륭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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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